그냥 개인이 다 구매를 해서 그냥 자기가 끼는 거예요 저희가 추천을 따로 안 해요 오싱도하 출팔 5,6년 이후 저희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추천한 제품 이건 한국 공장 가장 유명한 이렇게 가까이서 찍으시는 분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엄청 길어요 정말 너무 길어요 참... 선생님이 저거 뭐? 아... 저거는 저거요? ¿V bene? 저희는 저거 래피빨의 의료 화장실의 드라이피 한 번에 세탁할 수 있는 회원님에게 other 많은觀眾도 제가 이 제품을 위해 흫쫀한 회사의 모두 아주 좋은 조의 등 여러분이 생기면을 좀 더 열심히 저는 계속 이렇게 배우는 이런 흫쫀한 하다 더new 거 steps , 소수수수수수의 차량을 해줍니다 모두 고정도 väldigt 자연스러워 ولا시고 Charles가 한국에서 줄일way 회전에도 잘 사용하려는 그 실내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오르자드라고 샵에서 쓰는 크림이에요. 크림이에요? 브랜드는 오르자드예요? 네. 아 빈팔 민트오스 오르자드. 아 빈팔 민트오스 오르자 아 빈팔 민트오스 오르자 빈팔 연기와 함께? 네. 그 빈팔은 일반적으로 빨개색. 음. 더 빨개색. 더 빨개색.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일상 버전으로 데일리 싸크 좋. 베이컨이 강한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찍으시는 분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이게 좀 깨져가지고 세울 수가 없냐?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이제 10분정도 잃어버렸어요 10분정도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색은 피카소의 색상? 피카소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여기에도 많이 사용해요 그는 피카소의 색상? 일단 피카소 피카소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까요? 딱딱한 고양이도 사용해요 되게 쉽게 잘 어울려요 많이 사용해요 응 많이 사용해요 소모사 유명해진 소모사 조명해진 소통 소모사 팩트 이 친구는 지금 배우려고 하거든요. 선생님 경력이 얼마나 오래 되셨는지 궁금하다고. 이 친구 지금 배우려고 하거든요. 메이크업을요? 네. 저는 이제 8년. 스태프 생활을 공부해서. 아. 그냥 8년. 저는 이제 8년. 이제 8년. 메이크업이요? 메이크업은 계속 이 샵을 다니면서 배웠죠. 그리고 이제 저희 스태프들 교육도 시켜주고. 직접 턴 부탁해 주는 것부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에 1 motiv اب Flamé 를 chaîne 그냥 개인이 다 구매를 해서 자기가 끼는 거예요 우리가 추천은 따로 하네요 그냥 본인이 사서 그냥 메이크업 보고 자기가 어울릴만한 걸 자기가 껴서 그래서 메이크업을 먼저 받고 렌즈를 마시는 거죠? 네, 맞아요. 렌즈를 마지막에 껴요. 메이크업을 다 하고 아, 왜냐면 다가가 다가가 다가가. 그냥 다가가가 다가가. 아, 앤피디의 렌즈와 렌즈의 렌즈는? 네, 같이 얘기하면서 어떤 본인들이 시간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안 돼요. 그니까 보통 연예인들과 연예인들만üyorum. 아, 그런지 왜냐하면 항상 서로 직접 만들면, 미국보다 작은 멤버들도 많아요. 음.. 통.. 네? 통시.. 통우요? 통우라고 배우 아 그래요 눈..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탕후라우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탕후라우스.. 털라우스.. 이 정도는.. 공장.. 저희는 새벽에도 많이 나오고 시간이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약간 규칙적인 생활의 느낌이 아니라 그 예약 있으시면 나오시는 거고 뭐 없으면 쉬는 건데 이게 새벽에도 나왔다가 출장 가면 밤새는 경우도 끝나는 경우도 있어 새벽 늦게 끝나고 좀 중고난방이어서 그런 건 좀 힘들 텐데 그러니까 좀 체력적으로도 잘 관리를 하셔야겠네요 너무辛苦 텐텐 뱅지손 맞아 오늘 아침에 뱅지손 오늘 아침에 뱅지손 근데 아직도 뱅지손 지금 또 뱅지손을 찍고 샵은 여기 말고 다른 곳도 다른 곳도? 저번에 왔을 때 장원영 하는 데랑 한국어 슈퍼 나리 위위? 위위? 그리고 아이들 하는 데 그리고 우선 싸움이 그러나 무슨 짱 요나 의지 뭐 뭐 야 하 가족 중에 얘만 이렇게 길게 예 신기하네 아 진짜요? 아주 좋답니다. 다 추천한 이거. 이거 712번. 712번. 777번. 얘로. 맞아요. 얘로. 워찬. 음. 애교살 써도 되고 이런 음영같은. 삼각존 음영 이런 데 써도 돼요. 하얀 수치도 좋아요. 항상 해. 맥 소바. 소바 컬러. 진짜 한국 공자. 가장 유명. 블러셔를 해야 사람이 확 생기가. 아. 요사용 자유의 은혜가. 약간 호불호. 음.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보는 건가요? 일단 베이스 컬러를 먼저 먼저 눈을 볼게요 일단 눈을 볼게요 눈은 좀 까지 눈은 좀 까지 제가 좀 빠른 편인가요? 되게 빠르신 것 같아요 그래요? 다른 메이크업 하세요? 보통 한 시간 반? 아... 별로군요. 빨간색이 좋으세요? 아니면 조금 다운 된 컬러를? 너는 더 좋아해? 아니면 더 밝은색? 저는 더 밝은색을 좋아해요. 저는 더 밝은색을 좋아해요. 아... 저는 정말 잘 어울려요. 근데 너의 피부가 너무 밝혀요. 그냥 더 밝은색을 좋아해요. 더 밝은색을 좋아해요. 일단은 더 밝은색을 좋아해요. 음... 맞아요. 이거 진짜 완전 레드인데 조금 형광기가 있어서 피부가 조금 화내 보이긴 하거든요. 저는 많이... 조금 소량만 받으면 약간 핑크끼가 돌아요. 니까? 카노초로 알아요? 카노초로 알아요. 카노초로 알아요. 그리고 겉이의 코디가 치는 대로 정말 잘 어울려요. 그리고 겉이의 코디가 치는 대로 그리고 저는 연예인의 원인의 코디가 다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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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이고요. 그리고 매우는 물론 안이의 코디가 들어오는 것은 약간 아름다운,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렇게 비교해서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바랍니다. 아 이거 한국 브랜드예요? 네 디어달리아 드림벨벳 립클라우드 아 앤빅컬러 네 나 좋아 너무 친절하셔서 감동인 것 같아요 체크 어 화씨 화요 오 바꾸어요? 랩에 넣어? 하여 또라 러시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지 궁금해요 여기에서 조금 죽이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나중에 보통 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끝이 많이itt. 더 이쁘게 잘 어울려줍니다. 그래서 원래 앞뒤에 뼈가 돼요? 네. 머리가 많이 작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